5, 4, 3, 2, 1 안녕하세요. 일곱 번째 스피드노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단원 내용들 정리해 볼 텐데요. 이 단원은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양변화, 기후변화에서 관련된 내용들, 엘리뉴, 라니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의 요인, 자연적 요인,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온실효과,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해양변화와 기후변화입니다. 여기서는 용승과 침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엘리뉴와 라니냐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용승과 침강은요. 우리 공부했듯이 연안용승, 그 다음에 적도용승, 저기압 또는 고기압이 위치할 때의 용승현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용승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그 흐름이 관측되는 것이 아니고 표층 수온이라든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보고 이 지역에 용승이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수의 단면을 봤을 때 용승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수온약층이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된다는 거죠. 수온 분포 자료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연안용승의 경우 주의해야 될 점은 북반구에서는 에크만 수송 방향이 오른쪽 90도라는 거 주의해야겠죠. 남반구는 왼쪽 90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지가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을 때 그러니까 동해안과 같은 지역이겠죠. 이렇게 남풍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분다면 바깥 먼 바다 쪽으로 해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연안 지역에 용승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과정들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승과 관련해서는 용승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특징들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서늘한 기후를 나타내고 안개가 잘 끼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영양염류와 용종산소가 풍부한 물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라는 특징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리뉴와 라니냐는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열대태평양 수온고조로 공부하는 것이 아주아주 중요하죠. 평상시를 공부한 다음에 엘리뉴와 라니냐는 거기에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물리량들 판단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무역풍이 잘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고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물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용승이 나타나게 되고요. 용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표층소온은 서쪽보다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동쪽 서쪽 비교하는 개념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온은 낮아지고요. 하강기류 발달하면서 고기압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많이 안 내려요. 강수량은 적은 편이죠. 이것과 비교해서 서태평양의 특징들도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표층소온이 높고요. 저기압을 형성하다 보니 강수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농업이 좀 발달되어 있고 동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좀 어업이 발달된 그런 특징이 있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평상시 상황을 정리했으면요. 이제 엘리뉴는 어떨 때냐. 이 무역풍이 약해질 때가 엘리뉴고요. 강해질 때가 라니냐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ㅇ, ㅇ 이렇게 암기하세요. 약해질 때가 엘리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승 지역이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좀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동태평양 지역의 표층소온이 평상시보다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엘리뉴다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기압 분포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서태평양 지역이 저기압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여기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엘리뉴 시기에는 이 저기압대가 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앙이나 아니면 이 동쪽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서태평양 입장에서는 올라가게 되고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내려가게 돼요.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남방진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기의 기압 분포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엘리뉴 라니냐 시기와 관련된 자료에서 특히 우리 교재에 있는 중요한 자료는 이 연직 수온 분포 자료가 좀 여러 번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은 수온약층의 경사가 좀 완만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경사가 좀 급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즉 오른쪽 그림은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라니냐. 그 다음 왼쪽 그림은 엘리뉴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엘리뉴 시기는 동과 서의 차이가 좀 작아지는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라니냐 시기에는 차이가 좀 커지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정리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기와 해양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우리는 결국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and so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풍의 변화가 표층수온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표층수온의 변화가 또다시 기여풍표를 변화시키면서 서로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들 팁이라고 한다면 편차값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할 수 있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많은 고난도 자료들이 편차로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적용하는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기후변화의 요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특히 자연적 요인 중에서도 지구 내적 요인, 지구 외적 요인으로 나눠보는데 지구 외적 요인이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는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태양복사 에너지가 결국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 이것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차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세차운동은 2만 6천년 주기로 일어난다. 이 주기값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왜냐하면 문제 풀 때 몇 년 후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해둬야 되는 것은 현재 상태에 대한 기본 세팅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현재 지구는요. 북방구의 여름이 원일점에 있을 때 북방구의 여름이다라는 점. 즉 근일점이라고 해서 즉 가깝다고 해서 더운 여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일점에 있을 때 북방구의 여름이다. 그리고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니까 겨울이겠죠. 이런 상태를 보이는데 약 13,000년 후가 지나게 되면 경사 방향이 반대로 뒤집히게 되면서 계절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겨울끼리 비교를 한다면 북방구의 겨울이 근일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북방구의 겨울이 원일점으로 바뀌었어요. 즉 좀 더 추운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름을 비교한다면 북방구의 여름 현재는 지금 여름이 태양까지의 거리가 좀 먼 원일점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시원한 여름이었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근일점에 위치하게 되면서 더 더운 여름이 되겠죠. 즉 북방구에서 연교차가 커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적용해서 푸는 겁니다. 남방구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따져서 여러분들이 연교차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의 팁은 북방구를 물어보는지 남방구를 물어보는지 일단 잘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인지 몇 년 후인지 이것도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없을 때는 계절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즉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연교차는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경사각이 작다는 것은 연교차가 작다. 계절 차이가 작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여름과 겨울에 남중고도 차이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정계도 이심률의 변화인데요. 찌그러진 정도가 점점 달라지고요. 이거는 꽤 긴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 문제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교차의 크고 작음을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사유도 북반구, 남반구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2번 사유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얘는 북반구, 남반구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에 지구 외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구 내적 요인은 화산 분출이라든지 지표면의 변화라든지 반사율 변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인위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그러니까 온실기체 배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막화, 도시화 이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인데요. 여기서는 온실효과, 지구열수지평영 그리고 지구온난화 이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지구는 복사평영 상태이기 때문에 받은 만큼의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복사평영이라고 하고요. 대기가 없을 경우에는 들어온 만큼이 그대로 나가게 되는데 대기가 있는 경우는 대기가 얘네들을 다시 재흡수하고 그다음에 재복사하는 과정에서 지표의 온도가 원래 대기가 없을 때보다 더 높게 유지되는 이 온실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적당한 조건이 됐죠. 일교차가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5도 정도로 살기 좋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구의 열수지 자료를 통해서도 연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표면과 대기와 우주공과 각 공간에서 들어오고 나간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 숫자가 뚫려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 방정식 간단하게 세워서 푸는 연습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온실기체의 양이 만약에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대기에서 흡수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기가 방출하는 양도 늘어날 테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표에 흡수되는 양도 늘어나게 되니까 지표의 온도가 더 높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적용시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온실기체는 대표적으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또는 오존,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네들의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온실효과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돼서 사실 개념은 간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가 됐거든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라든지 빙하 면적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연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단원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 특히 중요하게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